특별 초대가수 천대시도입니다. 송필 어린이 소개합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보내주세요. 당신, 당신부터 여러분 큰 박수로 보내주세요. 가득해 놓더라도 가야만 할 당신이 밀렀다 잊지마 잊지마는 사랑의 주 이명사로 사랑한 것이 살리려면 불러내리 눈두데들아 서서여 다시 이곳이 모든 곳이 하여만 할 당신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